금호타이어 안녕하세요. 오스리미나오 자동차는 모든 남성들의 꿈이죠. 타이어는 그런 자동차를 지탱하여 유일하게 지면과 접촉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상당한데요. 금호타이어를 장착한 자동차라면 저는 무엇보다 안심하고 운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 금호타이어 광고 모델을 맡게 되면서 금호타이어의 제품에 대한 열정, 에너지 등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고요. 그래서인지 더욱더 믿음이 가게 되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고품질의 다양한 금호타이어 제품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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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